안녕하세요 몰컨입니다. 워리어팀의 MTV공원필드로 소규모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장비는 이바이크 소콤 407 키트를 비반으로 만든 SR-47 모델입니다. 내부는 VFC 기어박스와 게이트 타이탄 전사트리고 플래시 감미제 모터와 6.03mm 정밀 발열로 세팅했습니다. 첫번째 게임을 중앙 교전지 쪽으로 천천히 전진하였습니다. 아군이 적을 한명 잡아주고 적의 후방을 치러갔습니다. 적을 한명잡고 더 전진하였으나 산쪽에 남아있는 적에게 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오른쪽 언덕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적을 한명잡고 더 고지대로 올라갔습니다. 아군이 모든 적을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진영을 바꾼 다음 게임은 언덕으로 바로 올라가 적들을 잡기 좋은 위치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적을 잡으면서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중앙 교전지 쪽을 방어하다가 적들에게 포기당해 더 뒤에 있는 대나무숲으로 빠졌습니다. 적극적인 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하는 장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조선이 넘어갑습니다. 더 길게 비 너는 높은 차지가 높아졌습니다. 적과 교전 중 뒤에서 온 다른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똑같이 중앙 교전지 쪽을 방어하였습니다. 다가오던 적을 한 명 잡았으나 다시 팀에 저 혼자 남아 뒤로 빠져서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적에게 프리즈 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시작 지점에 바뀐 다음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높은 언덕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완전 보고 있네. 10. 잠시만요 아곤이 모든 적을 잡으면서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언덕쪽으로 가되 조금은 천천히 기어왔습니다. 베이스쪽으로 접근하던 적을 잡았으나 언덕쪽에 있는 적에게 공격을 당해 몸을 숨겼습니다. 모든 탄을 소비하여 전사하였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지금 안맞네 저기 하나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